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.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 경인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날 하루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 서류들이 어떤 서류냐 하니까 유학이라던가 학교에 가기 위한 어떤 학업 관련의 서류들로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물론 학업 관련의 서류도 많이 보이지만 내일이 화요일인데 사인을 하고 이 도장을 찍는 계약 서류들이 좀 안 좋은 서류들도 있어요. 환자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환자와 관련된 병원 관련 서류가 오가는 흐름이 보입니다. 그리고 내일은 경금이 뜨면서 기존에 이별하는 운도 좀 들어오는데 이별이란 게 어떤 인연이냐면 어떤 이별이냐면 기존의 연인 관계들 같은 경우는 떠나가는 운이 좀 보여요. 절제에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인연들이 들어오는 운도 좀 강하거든요. 특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여자분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흐름도 좀 보여요.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별운이 거의 좀 많이 기울어진 편이에요. 거의 확실시 되는 그리고 기존의 기운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재물도 많이 내일은 좀 불안한 날이에요. 지갑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. 지갑이나 카드 등을 분실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뭔가 소득이 있기보다는 나한테서 떠나는 운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아요. 그것이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또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는데 좋지 않은 인연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인연을 끊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운이에요. 그렇다고 다친다는 게 크게 다치는 건 아니고 다친다는 게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잘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들을 내가 끌어당기는 운이 보이거든요. 이 경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글자입니다. 오늘의 은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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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